자기야 나 다녀올게. 어이 다녀와. 잠깐만. 왜 나 빨리 나가야 돼. 자기 다리가 얼룩말이야. 얼룩말? 쭉 나가버렸습니다. 언제 오늘 나간거지? 이대로 나갈 수는 없죠. 다른 스타킹으로 갈아 신으려는데.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. 다 나갔네? 진짜 많아요. 이것도 쭉 저것도 쭉. 서랍 속 스타킹. 어째쵸다 올이 나가버렸네요. 저 정도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? 아 몰라. 그냥 맨날 이대로 나갈래. 올라간 스타킹 버릴 수 밖에 없네요. 자기야 이걸 왜 버려? 스타킹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버리면 안되지. 이걸 활용한다고요? 자기야 안 귀찮아? 귀찮아. 대신 해주게? 지난번에 버린 스타킹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. 버린 스타킹도 다시 보자. 스타킹을 자르고 넣고 이렇게 꾹꾹꾹 누르기만 하면. 자. 우오오오오오. 우리 자기 다시 보이는데? 올라간 스타킹도 재활용. 살림의 지혜를 더하자구요. 오!